달레이 블린트는 네덜란드의 축구선수로 현재 아약스 소속이다. 왼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으로 모두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다. 블린트는 그의 고향팀이자 그의 아버지 다니 블린트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아약스의 유스팀에서 축구생활을 시작하였다. 달레인은 아약스 유스팀 출신이고 그가 유스 B팀에 속해 있는 동안 그는 2007-08 시즌에 유스 A팀의 핵심 선수가 되었다. 2008-09 시즌에 아약스 1군팀 승격을 하였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2010년 7월 1일까지 지속되는 첫 프로계약을 맺었다. 2008년 12월 7일 블린트는 폴렌담 원정 경기에서 1군팀 데뷔전을 치렀다. 블린트는 폴렌담 수비수들에게서 코너킥을 얻어냈고 얀 베르통헌이 결승골을 넣으며 2에서 1 승리를 이끌면서 즉시 효과를 주었다. 9일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였다. 크로닝원 임대 2010년 1월 5일에 그는 2009-10 시즌 잔여기간 동안 크로닝원으로 임대되었다. 크로닝원에서 뛰던 시기에 그는 주로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되었다. 아약스 복귀 아약스에서 뛰던 2011년 모습 달레이 블린트는 아약스의 두번이 에레디비시의 우승에 기여를 하였고 특히 2011-12 시즌은 아약스의 통산 30번째 리그 우승이었다. 프랑크 더부르가 감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는 더 많은 출전시간과 신뢰를 부여받았고 2012-13 시즌에 그에게 왼쪽 풀백의 주전자리를 내줬다. 2013년 4월 23일 마르크 오버르마르스는 아약스와 달레이가 3년의 연장 계약을 맺었음을 아이였다. 2013년 5월 5일 달레이 블린트는 빌럼 1을 홈에서 5에서 0으로 이기는데 도움을 줬고 시즌 종료 전 한 경기를 남겨두고 우승을 확정하여 아약스의 통산 32번째 우승이자 리그 3연속 우승에 기여를 했다. 5월 5일이 지나고 나서 달레이 블린트는 2012-13 시즌 아약스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2013-14 시즌 동안에 블린트는 중원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고 아약스의 리그 4연패와 함께 올해의 네덜란드 최고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다. 블린트는 2014년 8월 30일에 아약스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다. 메뉴 이적 후 2014년 9월 15일 새벽에 열린 퀸즈 파크 레인저스와의 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데뷔전을 가졌다. 그는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2에서 2무승부를 거둔 10월 20일에 20야드 거리에서 그의 이적 후 첫 골을 넣었다. 15-16 시즌에는 중앙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하여 크리스 스몰링과 짝을 이뤄 메뉴의 수비를 이끌며 무려 4천분을 소화했다. 메뉴는 블린트와 스몰링 덕분에 16분의 15시즌 리그에서 30점만을 내주며 토트넘에 이어 최소 실점 2위를 달성했다. 2018년 7월 17일 아약스와 4년 계약을 맺으며 4년 만에 복귀했다. 블린트는 2007년에 열린 우회파 u-17 축구 선수권대회에 네덜란드 u-17 축구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고 첫 경기는 징계로 인해 출전하지 못했으나 아이슬란드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골을 뽑아냈지만 무릎 부상으로 인해 대회를 마치고 말았다. 그는 2011년 우회파 u-21 축구 선수권대회 지역예선 경기에 몇 차례 선발되긴 했으나 벤치를 떠나지는 못했다. 10월 13일에 폴란드 원전 경기에서 4에서 0으로 이긴 경기에서 아약스팀 동료 심더 용의 교체 선수로 출전하며 대회 첫 출전을 하였다. 이전에 몇 차례 소집은 되었던 블린트는 2013년 2월 13일 암스테르담 아레나에서 열린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친선전에서 왼쪽 풀백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하며 국가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경기는 1에서 1무승부로 끝났으며 블린트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다. 2014년 6월에 그는 2014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하는 네덜란드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그는 스페인과의 개막전에서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하며 아리언 로범과 로빈 판 페르시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오렌지 군단은 5에서 1대승을 거뒀다. 그리고 브라질과의 3, 4위전에 출전해 다비드 루이스가 걷어낸 볼을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팀의 두 번째 골이자 자신의 국가대표 첫 골을 기록했다. 이로써 대표팀은 브라질을 3에서 0으로 꺾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달레이는 과거 아약스에서 뛰었던 다니 블린트의 아들이다. 아약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